네, 신나는 펑크팬드 80dB입니다. 나의 책은 나의 꽃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아무 지장 없겠죠? 멋대로 살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! 멋대로 살자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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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! Let's go! 사랑한 나 잘하는 짓이란데도 대체 어디서 모두가 실패만 안 하려고 남들을 따라해 어린 시절들이 뜨긴 건이었지만 이젠 늘 기억된 건 아니라고 말을 하네 소리친다! 매일 밤 궁금한 게 많아 밤잠을 설치하지 이제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치네 이걸로 된 것 같아 삶이 다 그렇다치 못해 빨리 삶은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방법도 소리친다!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멋대로 살자!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자 여러분 움직여요 태어나는 순간 모두 특별했던 어린아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지 않나 같이 난 부럽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라고 부디를 버려 그러나 나에게 화가 나 무엇이 보이나요 눈을 가리며 무엇이 들리나요 길을 막으며 세상이 바로 너 그게 바로 너 싶은 모든 건 바로 너 넌 내 맘에 스마트 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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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신 넌 내 맘이 가는 대로 멋대로 살자 넌 내 맘이 가는 대로 자 이건 다같이 해볼까요? 멋대로 살자 멋대로 살자 넌 내 맘이 가는 대로 멋대로 살자 멋대로 살자 넌 내 맘에 스마트 랭 워어 그래라도 다시라도 하고 싶은 대로 넌 내 맘에 스마트 랭 멋대로 살자 넌 내 맘에 스마트 랭 자 여러분 자 같이 한 번 더 움직여 감사합니다 김정아 물 좀 줘 물 좀 줘 석철아 헤리클린 만들기 헤리클린 만들기 헤리클린 장작무 장작무 Come on 언입은 왕국이 1원 설거여 다음 곡은 타인머신이라는 곡입니다 타인머신 머신머신 아시죠 그..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시간기계라고 하죠 아인슈타인이 식 아닌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어릴적 그 친구도 만나고, 사랑했던 그 친구도 만나고, 로또도 당첨되고, 주식도 잘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나고 싶다는 노래고요. 가겠습니다. 태국은 타임머신! 태국은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, 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. 만약에 태국은 타임머신을 타게 된다면, 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. 태국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른바까지 사랑할 수 있겠지. 나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은 나의 영향을 겪게 된다면, 나는 너무 통해, 도시. 태국은 타임머신을 타고 엉무한 소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. 잘 들을 수 있겠지. 포롱하게 사롱하게 돌아갈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만약에 작은 모습이 작게 된다면 음악이란 거라고 살고 있진 않을 거야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기득송들 다 아닐까 나 그걸 알고 있을 거야 곧 이념 모두 사는 세상이니까 모두 탓할 것이다 한 번 더 그래 나 돌아갈래 알겠어 나 돌아갈래 행복도 다 사버리게 구성도 다 사버리게 돌아갈래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 내가 너를 다시 만났다면 난 무슨 말할까 넌 아직 처음 보는 사랑이니까 아쉽게 상처장은 끝에 남겼지 한 번 더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내 심씨를 되돌리게 내 자의 모습을 되돌리게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진짜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돌아갈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퍼크밴드 80대 주변입니다 다음 곡은 기타를 더 키워주세요 가까이 이쪽 옆에 자라는 안과의원이 있습니다 이빈후과 아 이빈후과구나 왜 떠나요? 그러면 저희 자작곡 하나 해주세요 왜 떠나요? 왜 떠나요? 제가 왜 떠나요? 하면 다같이 왜 떠나요? 라고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떠나요 이빈후과 가위드 80대 데이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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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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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랑해! 사랑해! 감사합니다 여러분! 그럼 김재민 분의 목소리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! 예! 다시 스타트가 이겼습니다 여러분! 많이 크지 마세요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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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해! 야 빨리! 노래해! 야! 기타 버티지야! 시작해! 앵콜! 빨리 해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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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술에 약 탔어요? 아... 저게... 술에 약 탄거요? 하여 tiro 10-4 그러면은 조금 더 누린 곡으로 해볼게요 여러분과 점프도 해주시고 손도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우연히 하고 마무리 할게요 점프도 많이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1때 임금 없는 예고만 내 밤 억선밤 명실, 명동, 비기장, 수집장, 을간, 꾹, 춤, 춤, 서, 너, 예, 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럽사람 신경 쓰지 말고 덩실 덩실 정실덩실 좋습니다 자 이거 크리스마스잖아요 80대시배를 공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 즐거운 크리스마스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Grund의 너 너를 셔틀 주먹시네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눈물게 한 다 예, 감사합니다 아아 더운 난다, 더운 달만 봐 와배던 눈이 더 뺏줄 애쉬 가득 내 몸에 길한 꿈 없었던 순수 너와 더 정기 지금은 역시 러버린 내게 진수, 좋은 색까지 나의 예전물렛 더 초라하기만 한 나야 선물 머릿속이 하이드로 기다려 지는 것은 잊지 못할 밤이 되지 언제대로 강인하게 비가 내렸지 변하면 오프라는데 안은 오지 10, 2, 2번 사이 철원을 되죠 하지만 추기의 통기연이라 불렀어 오늘밤에 그날을 날 기다려 자, 넌 그럼 참 못잡아 감사합니다 자, 마지막 드라마 발심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날이 연주 최애 느낌으로 지도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메리클 주맛습니다 파트 발송 마치 여기는 키보드의 키보드의 캣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도 갈게요 놀랍게 눈에는 없는 새 어른이 되고 너도 어디선가 어여쁜 수련과 대연사가 같이 너네 얼굴을 기억하려 흰 종이 두려워진 눈앞에 펼쳐진 얼굴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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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